성당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주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들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아올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 불 거기 막 레온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기는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토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달러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은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이 딸러가 딱 태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이 딸러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토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매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동안 70년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너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천원을 쓰더라도 멋있겠어 폼나겠어요 냉면을 먹어도 폼나게 나가서 먹어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치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서 클럽에 가서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은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치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에요 자살률 세계 1위에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에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은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아라고 그래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 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에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 하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존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야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 운동하냐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리는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너 주려고 대학 들어가면 주려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요? 누가 돈을 줘야지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까요? 누가 말을 사줘야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죽었어 못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 하와이에서 망명해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보냈잖아 아들들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면 뭐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 죽고 여러분도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 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불어서 대통령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 보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이장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래갖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간슬게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슬게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갖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천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천원도 천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천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천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주술래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주술래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들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딱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주술래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래갖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되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않고 밑에서 싹 쌓아 올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 불 거기 막 레온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르브로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전심 식사 하시고는 몽마르뜨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뜨 언덕을 저녁은 세네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 잔 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가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개선문 이런 거 보면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 포토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달러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이 달러가 딱 태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이 달러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토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두 명 세 명 들으면 꽉 차 그럼 또 재빨리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은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달러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질 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매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가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고 보고 힘들게 가방 끌고 다녀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질 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달러면은 10일이면 20달러야 20달러? 그게 뭐가 아깝다고요? 그 1달러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달러 주고 땡큐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질 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보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토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달러 안 줘 5달러 딱 줘요 5달러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달러 주면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달러 2달러 5달러가 아까워갖고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이 있었어요 4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달러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땡큐, 갓 블레스 유,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 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 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톡 쏟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천원을 쓰더라도 멋있겠어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폼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3시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에 황금 연휴 발칸반도를 갔다 왔어요 제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잠깐 보스냐 이렇게 들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 때 뭐 나야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 있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본당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그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께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성지, 뭐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뭐 여기도 여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요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술래객은 아예 안 빌려줘요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성모님을 경배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서 영성 최후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대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술래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 중에 천주교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지술래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세례명이 보나인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father라고 그랬냐 father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묶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지술래 데리고 갔어요 성지술래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래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래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래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막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세심이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갈라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지술래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야 미사할 데가 그거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산해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해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그거 이제 제의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갔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복원하고 싶은 거야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아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해서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험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래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뜨면 울까 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래갖고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에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역리은 디귿리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특목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 놈의 새끼야 너희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서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한살사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실 시험 본다 그러면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실 합격을 했어 보통 천명 정도 뽑거든요 만약에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실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대를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고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실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사법고실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사는 거예요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 작가래요 지금 저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요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성직자들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줬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제가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 하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했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졌어요 법률 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 꺼립니다 어떤 묵상 꺼리냐 하면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개 또 정치 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의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뭐라고 그래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떠냐는 거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60대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엔 촛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에요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이에요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대개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자가용이야 그런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엔 촛 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집이 망해가지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 하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애래요 그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그 코스가 그런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지금 돈을 집이 망해가지고 돈 벌어도 션차를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0,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 살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야 이제 그래서 헤라라고 애는 NYU 조지 클론이라는 영화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요 영국 영화학과 그리고 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성 매진이래요 근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 하면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 나가서 하는 대타로 됐어요 근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 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서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언 킹 제작한 감독의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앰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 테이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데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에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을 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은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머 내가 많이 웃긴가 봐요 걔한테 신부님의 유머,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미션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 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보면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 때 보면 강사로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에 천 달러, 이천 달러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친구 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 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간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과달루페 가자고 멕시코 과달루페 그래서 걔를 뭘 파냐 보니까 그래서 갈 생각도 있어요 같이 전 과달루페를 두 번 갔다 왔거든요 하느님 만나는 거는 돈을 좀 써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만나죠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에 관한 격언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입을 담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진실도 거짓말처럼 위험하다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에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못 보고 귀로만 들은 것을 말한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팔굽혀 펴기나 해라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혀는 마음에 부시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당신이 비밀을 지키고 있을 때 비밀은 당신의 포로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말해버린 순간부터 당신은 비밀의 포로가 된다 주위가 환하게 트인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밤에 이야기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할 때는 주위를 살펴라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 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는 것은 쉽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영원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물고기의 입이 낚시 바늘에 걸리듯 인간 또한 입으로 걸려든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주워 담기 힘들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인간관계에 대한 격언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상대를 물어뜯을 수 없다면 이를 보이지 말라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말을 부리려면 채집보다 먹이로 다루는 것이 낫다 누구든 애교를 떠는 자를 조심하라 한 손으로 누군가를 밀칠 때는 다른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당겨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다 당신이 남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어리석은 자를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움을 줄 건지 말 건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싸우지 않는다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주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당신이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끝까지 싸워서 원한을 풀고 난 뒤라고 해도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에 마음은 시원하고 맑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한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도전과 성공에 관한 격언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에 넣는 이스트 소금 그리고 망설임이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둘째 거머리는 물수에게 두려움을 준다 셋째 파리는 전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넷째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굴복해야 할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친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 더 나쁘다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의 어머니다 승자는 문제의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그 변두리만 맴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서지만 패자는 쓰러진 일곱 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 밖에 안 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이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승자는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 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고 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너무 높이 오르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일도 없다 비관의 길은 좁지만 낙관의 길은 넓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어설픈 프로보다 진취적인 아마추어가 낫다 무턱대고 멀리 가면 안 된다 돌아올 길이 멀어진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하나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름은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철회는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라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태도에 관한 격언 지나친 겸손은 거만함과 다를 바 없다 올바른 자는 자기 욕망을 조절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을 조종당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자부심은 형제간이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또한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실패를 했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만의 문제도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신에 대한 각성이 절실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의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순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또 그에게 속았다면 그의 천부적인 사기꾼적 재능만을 욕할 것도 아니다 당신 역시 그의 유혹을 즐겼다는 이야기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곳보다도 성스럽다 이미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을 후회하라 여유가 있을 때 해보겠다고 변명하지 말라 삼나무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쥐를 원망하기 전에 쥐구멍부터 막아라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한 사람이 당신에게 당나귀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관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해 안장을 사도록 하라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에 인정을 받으려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일생을 울며 허송해서도 안 되고 웃고만 보내서도 안 된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의 일도 모르면서 기적이나 이변을 기대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라 껍질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위롭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 귀한 존재다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물에 침을 뱉은 자는 언젠가 그물을 마시게 된다 양배추에 사는 벌레는 양배추를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은 개운하지 않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의 마음은 상쾌하고 맑다 사람의 마음을 해하는 자는 사람의 몸을 해하는 자보다 죄가 무겁다 눈과 귀와 코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입과 손과 발은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다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너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배워서 깨달았으면 즉각 실천에 옮겨라 손가락이 자유로운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십이 들리거든 얼른 귀를 막아라 한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몸을 닦는 것은 비누이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갈대 하나는 부러지기 쉬워도 갈대 100개가 한 묶음을 이룰 땐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돌이 항아리 위로 떨어져도 그것은 항아리의 불행이고 항아리가 돌 위에 떨어져도 그건 역시 항아리의 불행이다 이유야 어쨌든 항아리의 불행이다 적당히 어리석은 자가 더 어리석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촛불 한 자루로 여러 자루에 초에 불을 붙인다 해도 첫 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금화는 흙 속에서도 빛난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악마가 인간들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돈에 관한 격언 두툼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사람을 상처입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입힌다 돈은 쫓으면 달아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자연이 모인다 돈은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낫다 그냥 주면 받는 사람이 준 사람보다 밑에 있어야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고 싶어 하지만 죽을 때는 빈손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부자들이 즐기는 쾌락은 가난한 자의 눈물로 얻어지는 법이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한다 의학은 가난의 고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따 쓰지 않는 것이다 겨울에 뗄감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기 위해 쓰지 마라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것보다 시래기국을 먹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낫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사계절밖에 고생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남의 돈을 빌릴 때 웃지 마라 갚을 때 울게 된다 인간에 관한 격언 인간은 강철보다 강하고 파리보다 약한 존재다 이미 행해진 행동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단 2분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기는 쉬워도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벗은 지성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자유롭고 자유로운 인간도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누구든지 어딘가에 잘못된 것이 있다 노인은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기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야 한다 태어난 아이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미 그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에 관한 격언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간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인생이란 현인에게는 꿈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놀이이며 부자에게는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항상 더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 선한 곳에는 반드시 자그마한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선보다는 악이 빨리 번진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정에 관한 격언 친구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대고 만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낯선 사람의 백마디 모략보다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친구에는 세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항상 옆에 두는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이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하차 먹어서는 안 된다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친구의 결점부터 찾으려 드는 사람은 친구 복이 없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은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채 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눈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치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서 클럽에 가서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은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치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에요 자살률 세계 1위에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에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이게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들 둘만 잘 살아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은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아라고 그래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 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 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의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 하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존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 운동하냐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리는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주려고 대학 들어가면 주려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요? 누가 돈을 줘야지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까요? 누가 말을 사줘야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죽었어 못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 하와이에서 망명해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보냈잖아 아들들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면 뭐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 죽고 여러분들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 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 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불어서 대통령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이장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래갖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면 간슬게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슬게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갖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천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천원도 천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천원도 벌벌벌 여기 많을 거야 천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주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주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들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딱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주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되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아 올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 불 거기 막 레온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르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전심 식사 하시고는 몽마르뜨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뜨 언덕을 저녁은 세네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 잔 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려 근데 막 가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개선문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토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달러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은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토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두 명 세 명 들으면 꽉 차 그럼 또 재빨리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달러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매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가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구보고 힘들게 가방 끌고 다녔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 한 450만원 내고 가는 성지순례예요 450만원 그러면은 하루에 2달러면은 11이면 20달러야 20달러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달러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달러 주고 땡큐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천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보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토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달러 안 줘 5달러 딱 줘요 5달러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달러 주면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달러 2달러 5달러가 아까워갖고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이 있었어요 4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달러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이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땡큐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 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 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너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천원을 쓰더라도 멋있겠어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폼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3시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연휴 황금연휴 발칸반도를 갔다 왔어요 제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잠깐 보스냐 이렇게 들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신부를 할 때 뭐 나야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 있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본당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그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께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연휴 10일이 딱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성지, 나라도 아름답지만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뭐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오후 3시 미사를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술래객은 아예 안 빌려줘요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그런데 딱 성당을 성모님을 경배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서 영성 최후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대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그런데 그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술래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 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그런데 이 성지술래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에 딱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세례명이 보나인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파더라고 그러냐 파더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묶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지술래 데리고 갔어요 성지술래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갔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그런데 그 성당의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막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세심이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서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했더니 폴란드에서 성지술래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야 미사할 데가 그거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해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해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거기에 제의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갔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갖고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험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래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뜨면 울까 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래서 그걸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베네딕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에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억니은 디귿니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특목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 놈의 새끼야 너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서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한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실 시험 본다고 그러면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실 합격을 했어 보통 천 명 정도 뽑거든요 만약에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실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대를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고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실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사법고실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사는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 작가래요 저 지금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요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성직자들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줬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 하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했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져서 법률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립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막으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개 또 정치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 내가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뭐라고 그래 이거 저기 뭐야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땠냐는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메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60대 할아버지가 서빙하면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엔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예요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이에요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대개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자가용이야 그런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엔 첫 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콜럼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집이 망해가지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 하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애래요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코스가 그런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서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지금 집이 망해가지고 돈 벌어도 현찰을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 살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야 이제 그래서 해라 라고 애는 NYU 조지 클론이라는 영화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요 영국영화학과 그리고 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석 매진이래요 그런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 하면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 나가서 하는 대타로 됐어요 그런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 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서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언 킹 제작한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앰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 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 테이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데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을 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이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모 내가 많이 웃긴가 봐요 걔한테 신부님의 유모,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미션이래 미션 그런데 저는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 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보면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 때 보면 강사료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에 천 달러, 이천 달러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친구 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 주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카고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간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과달루페 가자고 멕시코 과달루페 그래서 개를 뭘 파냐 보니까 그래서 갈 생각도 있어요 같이 전 과달루페 두 번 갔다 왔거든요 하느님 만나는 거는 돈을 좀 써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만나죠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에 관한 격언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입을 담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진실도 거짓말처럼 위험하다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에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못 보고 귀로만 들은 것을 말한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팔굽혀 펴기나 해라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혀는 마음에 부시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당신이 비밀을 지키고 있을 때 비밀은 당신의 포로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말해버린 순간부터 당신은 비밀의 포로가 된다 주위가 환하게 트인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밤에 이야기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할 때는 주위를 살펴라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 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는 것은 쉽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영원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물고기의 입이 낚시 바늘에 걸리듯 인간 또한 입으로 걸려든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주워 담기 힘들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인간관계에 대한 격언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상대를 물어뜯을 수 없다면 이를 보이지 말라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말을 부리려면 채집보다 먹이로 다루는 것이 낫다 누구든 애교를 떠는 자를 조심하라 한 손으로 누군가를 밀칠 때는 다른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당겨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다 당신이 남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어리석은 자를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움을 줄 건지 말 건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싸우지 않는다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주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당신이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끝까지 싸워서 원한을 풀고 난 뒤라고 해도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에 마음은 시원하고 맑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한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도전과 성공에 관한 격언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에 넣는 이스트 소금 그리고 망설임이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둘째 거머리는 물수에게 두려움을 준다 셋째 파리는 전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넷째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굴복해야 할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친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 더 나쁘다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의 어머니다 승자는 문제의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그 변두리만 맴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서지만 패자는 쓰러진 일곱 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승자는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 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고 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너무 높이 오르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일도 없다 비관의 길은 좁지만 낙관의 길은 넓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어설픈 프로보다 진취적인 아마추어가 낫다 무턱대고 멀리 가면 안 된다 돌아올 길이 멀어진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하나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름은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철회는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라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태도에 관한 격언 지나친 겸손은 거만함과 다를 바 없다 올바른 자는 자기 욕망을 조절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을 조종당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자부심은 형제간이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또한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실패를 했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만의 문제도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신에 대한 각성이 절실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의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순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또 그에게 속았다면 그의 천부적인 사기꾼적 재능만을 욕할 것도 아니다 당신 역시 그의 유혹을 즐겼다는 이야기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곳보다도 성스럽다 이미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을 후회하라 여유가 있을 때 해보겠다고 변명하지 말라 삼나무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쥐를 원망하기 전에 쥐구멍부터 막아라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바란다 한 사람이 당신에게 당나귀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관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해 안장을 사도록 하라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에 인정을 받으려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일생을 울며 허송해서도 안 되고 웃고만 보내서도 안 된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의 일도 모르면서 기적이나 이변을 기대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라 껍질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위롭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 귀한 존재다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물에 침을 뱉은 자는 언젠가 그물을 마시게 된다 양배추에 사는 벌레는 양배추를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은 개운하지 않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의 마음은 상쾌하고 막다 사람의 마음을 해하는 자는 사람의 몸을 해하는 자보다 죄가 무겁다 눈과 귀와 코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입과 손과 발은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다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의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너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배워서 깨달았으면 즉각 실천에 옮겨라 손가락이 자유로운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십이 들리거든 얼른 귀를 막아라 한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몸을 닦는 것은 비누이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갈대 하나는 부러지기 쉬워도 갈대 100개가 한 묶음을 이룰 땐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돌이 항아리 위로 떨어져도 그것은 항아리의 불행이고 항아리가 돌 위에 떨어져도 그건 역시 항아리의 불행이다 이유야 어쨌든 항아리의 불행이다 적당히 어리석은 자가 더 어리석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촛불 한 자루로 여러 자루에 초에 불을 붙인다 해도 첫 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금화는 흙 속에서도 빛난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악마가 인간들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돈에 관한 격언 두툼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사람을 상처입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입힌다 돈은 쫓으면 달아나고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자연이 모인다 돈은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낫다 그냥 주면 받는 사람이 준 사람보다 밑에 있어야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고 싶어 하지만 죽을 때는 빈손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부자들이 즐기는 쾌락은 가난한 자의 눈물로 얻어지는 법이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한다 의학은 가난의 고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따 쓰지 않는 것이다 겨울에 뗄감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기 위해 쓰지 마라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것보다 실외기국을 먹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낫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사계절밖에 고생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남의 돈을 빌릴 때 웃지 마라 갚을 때 울게 된다 인간에 관한 격언 인간은 강철보다 강하고 파리보다 약한 존재다 이미 행해진 행동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단 2분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기는 쉬워도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벗은 지성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자유롭고 자유로운 인간도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누구든지 어딘가에 잘못된 것이 있다 노인은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기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야 한다 태어난 아이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미 그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에 관한 격언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간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인생이란 현인에게는 꿈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놀이이며 부자에게는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항상 더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 선한 곳에는 반드시 자그마한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선보다는 악이 빨리 번진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정에 관한 격언 친구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대고 만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낯선 사람의 백마디 모략보다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친구에는 세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항상 옆에 두는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이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친구가 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하차 먹어서는 안 된다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친구의 결점부터 찾으려 드는 사람은 친구 복이 없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은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채 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눈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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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